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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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있고 그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합니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제외국민을 위한 재회투표가 있으며 5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를 하게 되며 사전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침 6시부터 사전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는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대통령 선거의 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선거 당일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렇죠. 선거일 다음 날인 5월 10일 새벽에 당선인 결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당선인 결정 즉시 새로운 대통령의 인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고요. 유의해야 될 또 사항이 있을까요? 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운동원들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략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전화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선거일에는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이 불가능했는데 올해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온라인 아닌 실생활에서도 사람들을 만나 좋아하는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이르는 경우만 선거연락소에 연락을 하셔서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연설대담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유롭게 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짜뉴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요즘 SNS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요. 이번 대선에서는 또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게 위반이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짜뉴스란 뉴스 형태의 허위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죠. 최근 미국 대선에서도 가짜뉴스가 큰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 예비효호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들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사회보 공간을 통한 가짜뉴스의 경우 파급력이 커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위험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경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포죄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퍼 나르는 행위도 위반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선관위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 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t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는 이제 선상투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선상투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 주시죠. 네.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선언이라면 전세계 어느 바다에 있든지 투표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다 보니 선상투표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선상투표 신고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레로 하면 됩니다. 선상투표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하게 되며 승관위로부터 팩스로 투표용지를 송부받고 기표한 투표지도 팩스로 승관위에 전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팩스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 투표한 부분을 볼 수 없도록 실드 팩스를 사용합니다. 저도 궁금했는데요. 이게 이제 비밀을 보장해 주는군요. 팩스로 전송이 되더라도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투표 참여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여 정책선거 홍보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에서는 시민공원에 정책소망터널과 희망가로 등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선거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선열차를 아름다운 선거열차로 지정 운행하면서 정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를 활용한 해운대 해변 비행선 홍보와 영도대교 도계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정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요즘 일이 아주 바쁘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대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대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대표자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표자 선택의 최우선 기준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이 되어야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가짜 뉴스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언론사와 주황선관위에서 실시하는 TV토론회와 선거공부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분열된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를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6.178 애청자께서도요. 지금 근무 중이지만 오늘 양산 보궐선거 꼭 할 겁니다. 양산 날씨 맑습니다. 또 구름이 많아서 선선한 편이네요. 라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양산도 오늘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도의원을 뽑는데요. 제1선거구에서 치러지니까요. 해당되는 분들은 꼭 투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상구초대에서 부산선거관리위원회 구영명 홍보과정과 함께 오늘 첫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